오늘은 방구석에만 박혀있어서 현실 파악을 못하는 인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fm들은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격차를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 400만원을 벌 수 있다. 한마디로 남자는 공부 하나도 안하고 힘만 있으면 400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근데 간호사 월급을 받아 대학병원 수간호사는 경험 없는 의사를 가르치고 서포트할 정도의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500을 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들은 임금유리 천장을 가지고 있다 설파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농담하는 말이 아닌 게 이케아 가구 조립은 500만원인데 그거 꼴랑 조립한다고 500이나 줍니다. 힘도 별로 필요 없는데 남자만 뽑는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로 태어난 건 행운이라는 말을 하죠.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심야시간 포함 13시간씩 한 달 내내 주말 휴일제외 풀출근을 해야지 40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로 400을 벌려면 저 정도를 해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fm들은 알고 있을까요? 한 달 내내 저기서 일하면 200 정도는 병원비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fm들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는지 노동강도의 차이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학병원 간호사로서 N년간 3교대를 뛰었던 입장에서 간호사는 상하차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상하차는 온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직업인데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비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죠. 정말 조금의 사회생활 경험만 있어도 남자는 3천못 벌면 등신이다. 남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노가다 하지 않아도 생산직 들어가서 몇 년 지나면 관리자로 올라가서 고생 안 한다. 남자가 일 못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채용시켜준다. 라는 수준 낮은 말은 절대 하지 못할 겁니다. 간호사 교대 뛰는 건 숭고하다 말하는 주제의 공장 교대 뛰는 건 왜 이렇게 하찮게 말하는 걸까요? 같은 스펙이면 남자들이 더 좋은데 취직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찐이다. 남자들은 별 재주가 없어도 돈 벌되는 무조건 있다. 나 요즘 노가다 알바 하는데 한남들 돈 쉽게 번다. 신호수 하고 있는데 개같이 놀고 쉬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이 개꿀 빨고 있다. 진짜 하는 거 없는데 일당 13만원 받는 거 꿀이다. 신호수가 공사하는 곳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하거나 중장비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저런 일을 하면서 한남들 돈 쉽게 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힘든 노동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한남들 쉽게 돈 번다고 말하는 저 꼬라지가 보이나요? 제가 진짜로 돈 쉽게 버는 인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보시죠. 화류계 커뮤니티의 실제 회원들은 언니들 한 달에 얼마 벌어요? 저는 월 1500 목표예요. 저는 한 달에 전에서 1200 버는데 15일 18일 정도 출근해요. 노래방 가는데 400전으로 벌고 출근은 10번 해요. 저는 한 달에 1000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2000은 벌어야 만족할 것 같아요. 저 한 달에 1600 버는데 더 벌고 싶네요. 라는 말을 하는 이 인간들을 보시죠. 참고로 가장 고액 소득자로 널리 알려진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떼고 나면 월 1200 정도 벌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가장 잘한다는 남성이 월 1200을 버는데 우리 언니들은 그냥 여자로 태어났다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1200을 버는데 이거야말로 기울어지지 않았을까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태어난 신체의 차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성이 남성의 근력을 가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남성들에게 특화된 일과 여성이 특화된 일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자 격투기 세계 챔피언 론다로우지도 쿠팡에서 한 달 내내 상하차 하라고 하면 허리 아파서 뒤질 것 같으니 못한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하차를 가지고 남자들이 돈 잘 버니까 여성 차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부디 차이와 차별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해보지도 않은 남성들의 노가다를 돈 쉽게 번다고 말하는 건 올바르지 못한 일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가장 쉽게 돈 버는 건 여성이니 말입니다. 한심한 비교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그러면 니들도 이제부터 상하차 하자.